안녕하세요. 예보관 이동희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구름으로 충남 서양과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단파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만주 부근에 위치한 한기를 동반한 단파골이 내일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서해상에서 지상기압골을 발달시키겠고 한기를 이류시키겠습니다. 모레는 기압능이 들어 지상고기압의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조여행을 받고 있으나 내일 낮에 상층골이 지나면서 서해안에는 불안정에 의한 습인력이 발달하겠습니다. 이 습인력은 낮 동안 이어져다가 점차 벗어나겠고 밤부터는 다시 건조여행을 받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져 내일 아침에는 춥겠으며 바람이 강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몽골 부근에 의치한 한기역이 남아하면서 서해상에는 활기차에 의한 눈구름대가 발달하여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도에는 모레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모레 오전에는 서해상의 눈구름대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경기 남부지역에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